2.0.24, 10.23, 웬스테이 날씨가 추워졌어요 하늘은 최고 밝은 날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콜이 진짜 없네요 출근하고 2시간이 넘었습니다 기사님들이 기다리다가 옆에 기사님들이 기다리다가 콜이 없어가지고 딴 데로 갔습니다 결혼할 생각 있으면 여자랑 계속하는지 진짜 못한거 이 형은 연예 생각도 못하고 누워서 못하고 생각하는 아 네, 첫 콜을 9시에 잡았네요 아 9시 네, 현재 시간 9시 54분 여기는 이천 부평 경남 1차 아너스빌 아파트입니다 네 와, 여기도 차 댈 데가 없어서 일렬 주차 해드렸고요 저는 굴포천 삼산동 상동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, 얼마전에 화재사고가 난 고려호텔 근처 상동역이고요 어 그럼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아 4만원 4만원 이상 되는걸 잡을라 그랬는데 고려 없어서 평촌 가는거 간신히 잡았네요 평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, 현재 시간이 11시 5분 여기는 비산동에 있는 평촌 엘 엘프로드? 네 아파트 새로새민 아파트고요 저는 여기 평촌역 쪽으로 가면서 다음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여기 왼쪽이 안양 종합운동장이네요 네 인도군 쪽도 괜찮을 것 같고 관양동 쪽에서 나오는 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양주 가는거 잡았습니다 네, 옥정 하하 아 어쩔 수 없네요 늦어가지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37분 여기는 옥정 리더스 가든 덕정 같은 옥정 덕정에 더 가까운 옥정 네 새로 생긴 아파트입니다 아 어 우리국께서 방석을 주시네요 방석 접이식 저는 옥정 목자로 가서 서울권으로 들어가는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옥정에 콜이 없네요 방금 손님께서는 회사 임원분들 같으신데 방석을 박스로 주시려 그러네요 박스 박스 더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아 그럼 어떻게 들고 다니나요 아이고 네, 여기 고읍동 여기 가미포차에서 아 은평구 진간동 가는거 놓치고요 어 여기 의정구 가는거 잡았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30분 여기는 의정부 의정부동입니다 네 간흥역 근처고요 간흥역하고 의정부역 중간이네요 저 여기서 의정부역 쪽으로 가서 다음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두천 가는게 사만 아니 3만 얼마가 떴는데 아 동두천 네 휠 타고 나와야 되니까 하하하 콜이 없겠죠 동두천 네 2시가 다 돼가지고 동두천에 도착하면 콜이 없을 것 같아서 안 잡았는데 아쉽네요 오늘 아쉽습니다 4만원 5만원 3만원 9만원 5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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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만원 5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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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대리를 하시는거예요 예 아이 나이 많다고 저기 경기도 안 써주는데 좀 멀어야죠 아 이거 이거 순대하고 떡볶이를 반반 먹으니까 배가 부르네요 반인분 반인분 아주머니께서 좀 더 주세요 하면 더 주시고 따뜻한 온갱 국물도 더 달라려면 더 주시고 그나저나 콜이 없네요 날씨가 추우니까 손님이 많네요 아이고 포장마차에만 손님이 많습니다